우리 프로그램은 많은 언어들을 요청하십시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저희는 프린마스터TV.com과 스케줄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공간을 축하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공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공간을 축하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공간을 축하합니다. 2019년 전 국회의원의 축하합니다. 한국의 공간을 축하합니다. 3-10의 축하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셔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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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단어는 전화에 관한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의 단어는 그나마의 세계에 관한 기술입니다. 한국의 단어는 그나마의 세계에 관한 기술입니다. 한국의 단어는 그나마의 단어는 생활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우 적응을 해결하여 바닥에 속이 있는 게 우리가 흥분이 생겨요 한국들은 천지 인 천지 인 자기를 흥분하고 흥분하고 밑에ž 구성의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척추기는 힘으로 숨을 내쉬고 정리를 내쉬고 정리를 내쉬고 정리를 내쉬고 정리를 내쉬고 외부에서 그리고 공치에 대한 국물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내고 공치에 대한 공치의 공치에 대한 것 같아요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고 포커스의 전통을 지켜보는 이유가 왜 제가 전통을 지켜보는 이유가 저는 정말 정확하게 믿습니다 I believe and tradition is etern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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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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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位在電視台前面的朋友大家好我是來自台東的藝術工作者這次能夠很幸運能夠來參加這次的這個國際藝術節其實在這個過程裡面我聽了清涵無常師的一個談話裡面我最感動的就是他說其實藝術工作者本身在自己的內心裡面 他本身就已經有具備了這樣子的一個能力這個是讓我聽了以後滿感動的可是我也覺得說是不是在所有的物上面世界任何一個東西他都有所謂的這樣子的一個能量這是我最感動的一句話那當然今天的活動裡面我也看到了幾個表演者我覺得在他們的內心裡面表現的是最真誠的 是最真實的幾層次他所感受到的生活然後具體的呈現這是我最感動到的 詩術環保才能救世界我是彭明通您正在收看無上師電視台 我是今年是參加第二屆的國際藝術節的活動很感佩這個上師的那個理念對文化這一塊的注重文化是我們的根基嘛 我現在對文化這麼大的注重而且推行素食的活動的用心 那其實素食對我們人類來講是正確的一個方向如果從人員變化過來的話其實應該吃蔬食的才對 那麼吃蔬食的應該是比較和氣在做藝術活動應該是靈性的沉澱 這個把最原始的心找回來應該來吃蔬食 這個是我參加兩屆的活動的一些小感想謝謝 師事環保才能救世界我是魏忠德 你正在收看無上師電視台 謝謝大家 Magnanimous viewers It has been a pleasure to have your company today for Spinning the Light of Art 2019 International Artist Day celebration in Taiwan or Formosa Part 3 of 10 Please join us again this Saturday, September 12 for Part 4 May God be with you always Our programs offer many language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 forward slash schedule and SupremeMasterTV.com forward slash AJAR zoom our time for our foreign part We'll be glad to bone at night guys чит bins